오늘은 맛있는 동태탕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랜만에 해장도 할 겸 일산 2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지푸라기 동태 한마리 본점에 다녀왔습니다. 지푸라기 동태 한마리 이곳은 동태 전문점으로 하여튼 상당히 괜찮게 동태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저도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는데요. 예전에는 24시간 방문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24시간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곳 주차는 건물 옆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식사 시간대에는 손님들도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영업합니다. 싫은 날 없이 영업하는 곳이고 뇌물은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고요. 전부 테이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메뉴 상당히 다양한 메뉴들 있지만 이곳의 시그니처는 동태 한마리 탕입니다.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자리에 앉으면 바로 물부터 주시고요. 동태 한마리 탕도 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. 홈밥 하기에도 좋은 곳이고 단체 모임 하기에도 좋은 곳인데요. 그럼 밑반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콩나물 무친 간이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배추김치도 좀 무난하게 먹기 괜찮았고 무생채도 상당히 식감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물미역이라고 하나요? 하여튼 이것도 나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그다음에 동태에 찍어 먹는 겨자 소스도 따로 있습니다. 밥도 상당히 밥 찰지기에 좋은 밥이고 맛있는 그런 밥입니다. 그럼 동태 한마리 탕 동태 한마리가 정말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동태 한마리 탕인데요. 이 집 뭐 숟갓도 들어가 있고 내용물 구성이 꽤 괜찮은데요. 냄비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도 하여튼 꽤 오래되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영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오래된 그런 노포 식당이고요. 동태 한마리 그대로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두부부터 고은이, 수제비, 알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하여튼 미나리랑 숟갓도 들어가 있어서 좀 나름 콩나물도 들어가 있고요. 하여튼 곡물부터 맛을 보면은 꽤 시원한 곡물맛이 상당히 좋은 그런 동태 한마리 탕이고요. 밥이랑 이렇게 따로 떠서 먹으면은 꽤 맛있는 식사하기에도 좋고 아니면은 술안주 삼아서 좀 먹기에도 좋은 그런 동태 한마리 탕이기도 합니다. 낮에 방문했는데 겨우 빈 테이블 한자리 남아있어서 바로 앉아서 식사할 수 있었고요. 동태 같은 경우에는 푹 끓여서 나왔고 살점들 좋고 가시 바르기도 되게 괜찮았고요. 하여튼 밥이랑 먹기 딱 좋은 그런 동태 한마리 탕 해장하기에도 좋고 하여튼 동태 좋아하시면은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동태 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제비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고요. 하여튼 밥 떠서 이 동태랑 같이 먹으면은 좋습니다. 근데 이 집 밥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쌀이 정말 되게 찰지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하여튼 이 곤이도 상당히 신선하고 맛있어서 좋았고요. 먹다가 추가 요금 내고 곤이든 알이든 더 추가할 수 있고 라면 사리 넣어서 먹어도 좋지만 식사하러 왔기 때문에 식사로만 그냥 동태 한마리 탕을 먹어줬습니다. 동태 한마리 탕은 하여튼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. 하여튼 이 머리 부분도 바로 또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태 한마리 탕 한마리 그대로 몸통부터 먹었고 이게 머리 먹고 마지막으로 꼬리 쪽 먹어줬는데요. 하여튼 내용물들 마음에 들고 이 알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맛있게 이 소스 찍어서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오랜만에 좀 먹어주니까 식감도 좋다는 생각 들고 좀 만족스러운 그런 식사할 수 있었고요. 동태 같은 경우에는 머리 이 눈알 먹어줘야겠죠. 눈알 쏙 빼서 먹으면은 쪽쪽 빨아주면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확실히 이 생선은 머리 머리가 맛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이 동태 한마리 탕 먹으면은 뭐 딱 부족할 게 없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. 반대편 이 눈알 또 먹어주고 하여튼 국물 계속해서 먹어주는데요. 국물이 진짜 일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동태 한마리 탕입니다. 냄비에 있는 것도 마저 다 떠서 먹어주는데요. 하여튼 무도 푹 삶아서 좋고 하여튼 내용물도 푸짐하고요. 일단은 되게 소주 생각이 나긴 하지만 먹다 보면은 금세 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지푸라기 동태 한마리 탕 본점 오랜만에 방문하였는데요. 한 끼 식사하기에 상당히 좋았고 식사 외에 하여튼 술 마시러 가도 되게 좋은 곳인데요. 하여튼 가성비 나름 괜찮게 좀 맛있는 동태탕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. 좀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전에 비해서 가격이 천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 있는 그런 곳이란 생각 들고요. 하여튼 일산에서 식사든 해장이든 술 마시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